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스타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어제 구체적 일정이 발표됐는데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에 12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일정을 보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데요. 4월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서 국빈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인 2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27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열립니다. 28일에는 MIT 메사추세츠 공대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의 대담을 진행을 하고요. 또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을 합니다. 또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해서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연설까지 갖게 됩니다. 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이 방미를 70년 한미동맹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침 1953년 한국전쟁 끝나고 또 한미동맹이 체결됐던 그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또 국빈 방문 또 오랜만에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을 하는 것이 전 정부 때 손상됐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한미동맹이. 그것을 본인들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 외교를 재확인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공조 강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특히 북한 핵입에 대한 확장 억제 이게 가장 핵심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현실적으로 어떤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낮은 단계일 수 있는데 확장 억제라는 개념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공유와는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여러 나라의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어서 외형상 강력해 보이지만 모이는 횟수의 빈도 또 협의의 깊이 이런 것들이 훨씬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미국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협력의 폭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공조 강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관련해서 챙겨야 할 과제가 꽤 많아요.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다 제외해버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의제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설명에 따르면 특히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얘기한 것은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부담을 질 수 있는 게 재계에서도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로 정상회담에서 더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또 이번에 경제사절단 122명도 동행을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SK 최태용 회장 등이 동행을 하는데 이들과 함께 좀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끝난 건데 이 심리아 시간에 발표한 것은 또 공개한 것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조금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 기념비를 윤 대통령 부부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하기로 했잖아요. 같이 가기로. 이거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서 요청을 했던 건데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안 간다. 못 간다. 그런데 이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늦게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이게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중국으로도 번진 모양새입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초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힘에 의한 대한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중국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면인은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의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한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에게 이렇게 거슬리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한 셈이 됐고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주한 중국 대사 초치를 하는 등 강력 항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력의 사용이라든지 중국이 억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국 외교부가 반발하는 것은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좀 발언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 상시적으로 언론적인 말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또 대통령실하고 엇박자를 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방부 같은 경우에 러시아 관련한 현재 논란에 대해서 좀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러시아 관련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한 거다. 러시아가 그렇게 안 하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라든지 쪽에서 실제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어느 정도 좀 진화하는 모습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국방부는 또 보여준 셈이고요.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한 사안인데 외교부도 중국 관련한 사안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는 것은 대통령실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문제에서는 외교부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문제가 전문가들이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155mm 포탄 50만 발 반출을 했잖아요. 이게 혹시나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탄약 부족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탄약이 많이 부족해질 거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반격도 준비를 하고 있고 포탄이 좀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나온 얘기는 한국은 탄약 비축량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가 계속 관심을 모을 텐데 그런데 한국은 한국대로 또 안보 공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군사 전문가 출신이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김 전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시 비축탄이 너무 부족하다. 한 달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방에는 전쟁 나면 2, 3일치 아주 적은 양의 양만 보관되어 있고 대부분 후방 탄약창이 있다. 그런데 후방 비축분마저 크게 부족하다면 큰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인천 남동구 특수학교를 찾아갔었는데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이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 행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광폭 행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광폭 행보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나서는 행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봄이라서 행사도 많고 또 대통령 못 오면 영부인이라도 와달라고 한다. 이렇게 또 이유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일단 현재 대통령실은 어떤 방침이라든지 기조의 변화는 읽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필수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나라에서도 이런 행보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최근 광폭 행보를 두고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고기 식용을 임기 내에 종식시키겠다. 이 발언 정치활동 아니냐를 하면서 대한육견협회에서 월권 아니냐 이렇게 반발 성명을 냈어요. 개고기 식용 문제는 여러 시민들이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문제겠는데 특히 단체로 쳤을 때는 한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또 그 반대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찬성 쪽 반대쪽 금지하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대한육견협회가 대표적인 반대 단체로 꼽히는데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또 월권이다.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심지어는 최순실 씨 사례를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정치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개 나왔네요. 육견협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정권을 누가 좋아하겠냐 이런 말 했는데 손흥민이 여기 왜 나옵니까? 얼핏 생각하면 연결이 바로 안 되는데. 손흥민 축구선수. 유명한 우리 축구선수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유럽 쪽이라든지 진출해 있는 한국 선수들이 가끔 겪는 일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계곡이나 먹어라. 한국에서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계곡이나 먹어라. 이런 인종차별 발언이 있는데 그런 손흥민 또 계곡이 먹지 말자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를 육견협회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영부인의 어쩌면 정책 관여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선출된 자리는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배우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주의 원칙하고 맞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영부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적인 소신을 가질 수도 있고 피력할 수도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영부인까지 어떤 논쟁이 첨예한 이슈에 뛰어들어버리면 이게 또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정부나 여당한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영부인은 당파적이거나 정책적 논란이 많지 않은 그런 이슈 쪽으로 주로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누가 봐도 이건 인도적인 거다. 이런 쪽으로 뛰어들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아젠다를 세팅하고 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젠다로서 개고기를 내밀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강래구 상임감사 오늘 구속 여부 심사가 있을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검찰에서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에서 9400만 원 돈 봉투가 살포됐다고 특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8천만 원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강래구 상임감사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래구 상임감사가 또 본인이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스폰서를 통한 어떤 금품을 마련했다 이런 혐의를 포함을 하고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감사를 역임을 하면서 산하 업체에서 태양광 설비를 관련해서 하는 업체로부터 대가성으로 내부를 수수했다 이런 혐의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물죄하고 정당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구속 시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 하기로 했잖아요. 혹시나 이게 좀 압박하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도를 떠나서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굉장히 주의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실질심사도 있고 내일 또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급물살 탈 거냐 말 거냐 굉장히 큰 고비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래구 감사 구속 여보에 따라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은 강래구 감사가 구속이 된다면 이 사건 관련자로 꼽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소환조사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 또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은 늦춰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음성파일도 많고 거기에 구체적인 정황들 진술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구속 여부를 떠나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커 보이고 이제 좀 나아간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원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어쩌면 귀국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귀국 일정이나 의사 이런 것들 확정 지은 건 아닌데 토요일에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귀국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아직까지 이제 오늘 내의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 사이에 좀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주 4.3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념일에 격이 났다라고 4.3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격에 대한 얘기를 했던데 결국 제주를 찾아서 유족한테 사과를 했는데 어쩐 입장을 전했습니까? 네 일단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와드린다라고 밝혔고요. 본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국경일, 기념일, 경축일을 비교하다가 저의 실수에 의해서 유족 마음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격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방문한 거나 야구 시구를 한 거는 4.3보다 격이 높은 거냐. 이런 반론이 바로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일단 잘못을 인정했고 또 해명하기로는 평소 특별히 4.3이나 유족을 폄훼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주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주 큰 게 결심을 한 건데 유족들이 쉽게 용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부 유족들은 이것은 쇼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유족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동안 행보들 보면 4.3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와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극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사과로 이걸 풀기 어렵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태용호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좀 총체적으로 유족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최근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막말 논란이 일으켰던 김재원 조수진 태용호 최고위원의 징계론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 피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징계 차원에서 보더라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는 것이 징계의 가능성은 좀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냥 근본적인 반성이 없이 징계만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는 또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징계가 어느 정도 수일지 몰라도 징계하는 것 자체는 유력하다는 설도 한편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전국 각지에 200여 명의 당원들이 징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마침 이렇게 구성이 새로 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징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건 유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리가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는데 징계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당원권 1년 정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애매한 징계가 나오면 손빵망이다라는 역풍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는 문제겠죠. 그런데 일단 느끼기에는 경고 수준이다. 너무 가볍다. 이렇게 보면 손빵망이다. 이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례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문제로 징계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어떤 발언을 두고 해당 행위다라는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그 징계보다 많이 약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용이 공평하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징계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도 아마 관심사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으로 끝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남 밀양의 한국 카본 2공장 화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소방청 대응 2단계 발령이 됐고요. 지금 진화 작업 중인데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뉴스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